아니 여기가 우리가 만나는 데가 맞아? 맞아! 내가 볼 때는 불길한 게 이 정도면은 구간마다 사진 다 찍고 오라고 인데? 아, 눈이 켜져? 아 귀여워! 이거 너무 귀엽다! 그림도 잘 그리셨어 너무 귀엽다 그치? 우와! 너무 예쁘다! 시화... 그런가 봐! 오우 길어! 안 길어도 돼! 난 괜찮아! 잠시만... 너무 미쳐지는 거 아니야? 바닥 좀 보이겠지? 오! 이거네! 잘 나온다! 사진에 진심이네? 나돈데! 그럼! 나 인스타 층이야! 반대로! 이리 와봐! 이렇게! 안쪽에! 예쁘지? 완전히 몰랐네! 사진지요! 줘봐! 거기서 찍어줄게! 나? 그래! 줘봐! 나쁘지 않은데? 더 찍어줘! 이렇게! 맞다? 안! 잘해봐! 아니 성인 써봐! 내가 웃겨가지고... 오케이! 나도 찍어줘! 오케이! 오! 좋아! 오! 좋아! 좋아. 뭐야 이거. 좋아. 혜리야 그만 와라! 혜리야 그만 와라! 어딨어. 저희 이동해야 돼요! 혜리야! 야 사진 좀 그만 찍어라! 벌써 갔어? 벌써 갔어? 뭐 보지를 안고 갔나 봐. 혜리야! 네? 빨리 와 혜리야! 네? 사진 많이 찍었어? 아니요? 예쁘다. 왔어? 예쁘다. 빨리 노는다. 사진 찍자 여기 포토존. 사진 찍자. 포토존이에요. 여기다 한 명씩 쓰세요. 시작! 귀엽다 귀여워. 아이고 도가니야. 야 이거 하트 봐 하트.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예쁘다. 우와 나 여기서 사진 찍을래. 핸드폰. 귀여워 이거. 귀엽지? 귀여워 나. 너무 예뻐. 동생이 저희도 좀. 야 막두기 동생 놀러 와가지고 우리 놀아주는 거야. 네. 이제 먹으러 가자. 배고파. 혜리야 여기 사진 찍 또 있다. 여기 사진 찍 또 있다. 아 귀여워. 그래. 마음껏 찍어라. 혜리 좀 챙겨와. 혜리야. 혜리야 여기 여기 혜리야. 혜리야 여기 여기 혜리야. 여기 여기 닿았어 닿았어. 여기 여기 닿았어 닿았어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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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